똥박삭이라라 자 오늘은 여러분들 오랜만에 숨겨라 특집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산을 숨겨라 네 돌아왔구요 자 우리 바뀐게 여러분들 예전부터 바뀐거 기억하시죠 금지인은 뽑기로 건축주제도 뽑기로 팀도 뽑기로 바뀌었습니다 자 건축들이 이렇게 세군데가 존재하구요 이 안에서 저희가 건축물을 건축할겁니다 그 안에서 저희가 우산을 숨길거구요 자 건축을 한 다음에 각자 집에 있는 우산을 어 이제 뺀고 뺏는 그런 전쟁을 할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팀부터 한번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설명하기 어렵네 오케이 팀부터 어금니가 귀엽네 뺄고 뺏기죠 뭔데요? 뺐..뭐 뺐어? 자 이거 가져가주시구요 나 옐로우 중력이랑 팀 아 즐겁다 일단 옐로는 아니고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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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신 팀은 맨날 묶이는거 같은데 아 즐겁다 아 즐겁다 아 즐겁다 어? 야 블루 팀 건축왕 팀인데 야 진짜 야 근데 빨간 팀은 약간 잔머리 대가리 핑맨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 아 여기 나쁘지 않아 아 여기 나쁘지 않아 잔머리 대가리이면 대가리가 두 갠데요 잔대가리 핑맨팀 야 잠깐만 여기 너무 마땅한데 자 만두기까지 있어 이거 최강팀인데 이거 야 이거 최강팀이 모였습니다 자 일단은 우산 운영자님 우산 10개씩 아니냐? 우리도 괜찮아 뭐야 맞아 10개씩 2명팀이 15개였어 우리 2명팀 없으니까 5개 두고 갑시다 아 운영자님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산 10개씩입니다 자 그리고 규칙이 하나 있는데요 상자에 한 상자에 우산은 5개씩 밖에 못 넣습니다 네 에이아 자 이거 철문 우산구가 우산구가 레이버 철문 돌검 자 해당 컨텐츠 1.16.5 버전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돌검 슬래시 돌검 얻을 수 있고요 야간투시 버퍼 없고요 오 자 공격속도 딜레이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어 이거 왜 왜 왜 왜 공격속도 딜레이 빼야지 사람 어떻게 죽이라고 아 죽이는 게임이 아니야 아가씨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맞어 이거는 죽이는 게임이 아니긴 해 산문 게임입니다 죽이는 게임이지 뭔소리야 아 아가씨 금지나 빨리 뽑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금지부터 뽑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 금지가 뭐뭐 있냐면 용왕금지 레드스톤금지 퍼메트블럭 포함입니다 자 투명블럭금지 트리거금지 점프맵형식금지 커스텀 NPC금지 월드헤딧금지 월드헤딧금지 있습니다 중복은 안되는건가요? 두개 뽑을까요 오늘? 두개 뽑는건 어때요? 네? 아 그때 그때 여러개 뽑았습니다 헷갈리지않고 아니 한팀당 하나씩 뽑아 한팀당 하나씩 뽑죠 한팀당 하나씩이요? 어 좋은데 세개나? 세개금지? 어 공동금지로 세개예요 너랑 먼저 뽑을게요 너무 제약센타인데 아니야 아니야 너가 뽑지마 너가 뽑지마 우리 순윤씨가 뽑자 아 그래 내가 뽑을게 오케이 뭐야? 월드헤딧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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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월드헤딧금지 야 우리팀 개좋아 리타 리타 뽑아 월드헤딧금지면 너네들은 만들 수 있나요? 야 내가 뽑을게 하고 우리는 그냥 아무거나 그냥 일단 우리는 원래 그렇게 살던 원시인들이라 괜찮아요 그쪽은 이제 문명을 맛보신 분들이고 자 용암금지입니다 아 용암금지 나만 쓰는데 용암 자 세번째 아 아니야 정말 많이 써 아 그래? 어 점품의 형식 금지입니다 아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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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너무 맛있다 야 그럼 오늘 오늘 숨기기 개빡세겠는데? 자 월드헤딧금지구요 용암금지구요 점품의 형식 금지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각자 집에 돌아가서 아니 아니 주제 뽑아야 돼 아 주제 주제 맞아요 주제 여름동화게임이 있습니다 여름동화게임? 어 뭐 나오든 다 연관시켰습니다 괜찮네 맞아 억지 연관시키면 돼 자 동화입니다 오늘 주제는 동화로 여름입니다 야 여름 아 각자 각자죠? 한 사람씩 하는거 아니에요? 아 맞죠 각자였어 아 각 팀마다야 네 아 각 팀마다였죠 저희는 동화입니다 아 우리 게임이다 혼타임 가자 야 월드헤드 넘는데 이거 동화가 되냐? 동화가 되냐? 어 아니 우리 동화 중에 제일 쉬운거 있잖아 건축하기 쉬운거 야 인어공주 야 인어공주 있네? 인어공주 인어공주 한 다음에 바다로 만들면 돼 물 존나 뿌려놔 인어공주 한 다음에 바다로 한다고? 어 바다 만들고 조개 설치한 다음에 조개 열고 열어서 아니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돼 아 이거 찾는거지 이거 알파노지 알파노야 인어공주 있어 이게 쓰레기새끼들이네 이거 아니면 찾아야 게이득인데 아니면 음 올라가는거 안되니까 인어공주 괜찮은데? 삘 명령어 배울까는 뭐야? 삘 명령어는 뭐야? 태우는거 근데 그것도 월드헤드 명령 아닌가? 인어공주 하자 야 근데 벽은 어떻게 해? 채워야지 애들 다 수동으로 하고 있어요 아니면 아니면 흥부와 놀부같은거 집같은거 또 뭐있지? 동화 거북이 어 잭가콩나무 있고 아 근데 여기 높이가 별로 안되서 아기 돼지 삼형제 있네 아기 돼지 삼형제 아기 돼지 삼형제가 집 세개 지은 다음에 숨기면 되잖아 아기 돼지 삼형제 우리는 건축하기 쉬운걸로 해가지고 약간 빡세게 숨기는게 낫지 않냐? 그래 하고 싶은거 해 아니 나 하고 싶은게 아니라 건축하기 쉬운거 우리 우리 인어공주가 계시지 인어공주? 인어공주? 그래 인어공주 하자 그러면 바닥 모래로 일단 끝간다하면 모래 깔아야되네 이거 한 다음에 모래로 한다 모래 왜 깔아?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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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은 모래바라 어 그냥 사암으로 해 바닥에 숨기면 바닥 안까봤어? 사암으로 하라고 모래 흘러내리잖아 아 이거 진짜 월드헤딧 줄네마를 어떻게 월드헤딧 금지가 나왔냐? 이타야 응? 모래좀 깔아봐 아 나 벽 세우고 있잖아 어 야 벽을 그거 어떻게 다 세우냐 이거? 3분 됐어 아니 그냥 3... 3줄만 채우게 어차피 못 들어오잖아 3줄만 아이 다 채워 어떻게 이걸 다 채워 3줄만 인어공주 인어공주라고 벽에도 써줘 야야야 다 채우지 말고 한 5줄 한 다음에 바다라고 하자 바다를 그냥 여기 존나 높게 할 필요 없잖아 그렇지 바다가 막히는건 아니잖아 그게 맞아 막는게 딱 가려지는 느낌인구나 그만 할거 같은데 아 쉬우 이게 약간 월드헤딧의 소중함을 오늘 느끼네 야 멋선 항목은 더 느낄걸? 쟤네 하필 왜 쟤네 모임일 때 월드헤딧이 금지당하냐 그니까 오히려 우리는 쟤네 손 빨라 근데 맞아 쟤네는 뭐 수동으로 건축 많이 해본 애들이잖아 쟤네는 오히려 쉽지 왜냐면 쟤네는 서버같은거 했을때 수동 건축 많이 해본 애들이잖아 그래도 답답한건 똑같죠 자 봐라 모래 채운다 그럼 물 깔면 돼 물 깔고 모래를 두칸 할까? 모래 대충 깔아도 되지 않냐? 다 안채워도 되지 않냐? 우리 대충이 너무 대충인데 아니 아구야 그냥 균형 맞춰서 하면 안돼? 화, 화나는데? 쟤네도 화나지 않을까?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존나 높게 쌓기도 하고 해야지 약간 숨길거 아냐 그렇지 않아? 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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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야 숨기지 바닥은 채워도 되지 않을까? 어? 숨길 곳을 만들어야 될거 아냐 그니까 저렇게 샘솟은 모래사도 진짜 좋아? 어 요렇게도 해야지 너무 평평하게 예술은 일단 하다보면 나오는거에요 물숨처럼 지어버려야돼 그래 일단 하다보면 나와 야 근데 사암으로 해야되지 않냐? 일단 인어공주 만들어줘 내가 사암으로 하라 했지 야야 사암으로 해야돼 야야 X됐다 사암으로 해야돼 X발 이거 못 숨겨 우리 맞아 난 바닥만 모래하는건데 근데 말을 안들어? X됐다 바닥만 모래하고 있다니까 늦었어 난 이제 사암으로 할게 야 뒤에 안맥쓴다 뒷벽은 떨어져 죽으라 그래 맥고 야 앞에만 맥고 막 아 사암으로 하니까 어 X나 안산다 큰일났다 느낌 안사는데 그러면 그걸로 해 그 테라코타나 각기인 사암 각기인 사암 각기인 사암 각기인 사암이 그나마 이쁘네 매끄러운 사암도 있는데 어 아아 매끄러운 사암도 있네 야 쟤네도 벽 안올렸다 어 계란만드는데 쟤네 다 보이지 벽을 안세워서 다 보이죠 야 둘 다 계단 파는데 내가 이거 보려고 본게 아니야 보이는거야 맞잖아 보여준거랑 본건 다르잖아 일단 만들다보면 작품이 나옵니다 진실의 환경은 뭐야? 페이크 블록을 좀 잘 보일 수 있게 해주면 오 좋다 좋았어 좋았어 핑맨아 8분이나 써 어느 세월에 하려고 이거 다 해 아 근데 바닥을 채워야 숨길게 생겨 나 바닥에 숨길거란 말이야 이거 모래 모래를 해서 숨길 수가 있다고? 그럼 도와줘야지 그러면 아 모래 한 다음에 물을 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을 제작해야겠다 그래야 연관이 떠오를 것 같아 그쵸 여기 다 바닥에 채워 누가 사리하고 있잖아 야 사실 리터야 저거 벽 벽 안 세워도 돼 왜 왜 그러면 물을 어떻게 맞네 벽 세워 또라이네 이거 하하 진짜 하하 뼈만 더 때려와 응 노란색은 뭐야 어때 불가사리 이나서 보면 불가사리란다 오줌이야 바다에 불산 어 지린거야 지린거야 별 모양으로 지린게 뜯네 보라색깔도 해 보농색이랑 보라색깔 그것도 있잖아 산호초랑 조기애랑 산호초같은거 만들어 주리타야 산호초같은거 아니 벽 지우라며 벽하고 다했잖아 다해 너 하나만 할거야 아니 하 하나만 하고 살 수 없어 사람이여 너네는 뭐 할건데 여러개 할 줄 알아야지 어 너네는 뭐 할건데 다재다정실에 난 모레도 하고 사람도 하고 다하고 있어 어 이만 탁 트기말인 모양이네 안돼 안돼 네 야 근데 하나라도 잘하는게 어디야 어 잘한다 잘한다 누구 저격한거야? 응 누굴 저격해? 니다 하나라도 잘하고 있잖아 이거 너 진셀의 안경 이거 빨리 써 이거 빨리 상자 없애야돼 희맨아 여기 너 이 안경 써 뭐야 이게 뭐 가짜 블록을 구분할 수 있게 된대 어 난 건축하는 동안만 쓰래 개짠다 어 지진 지랬는데 어 됐어 느낌 어 야 쟤네 벽 다 세웠는데 어떻게 한거야 개빠르네 진짜 속도가 다양 법법이 다른가 본데 명명어 쓴거 아니야 저정도면 그니까 법법이 다른데 혹시 마크 명명어 쓴거 있음 그 아까 너네가 말했던거 어 아 개빠르네 아 리자 빨리 바닥 채워 안썼는데 채용겨 어떻게 채용 시발 열등감 아 미터야 아 왜 저속도 안 돼 저속도 안 돼 안 돼 내가 무슨 건축가요 아니 불렀데 짜증부터 내네 어 형이 시켜 아니 존나 빠르잖아 쟤네 왜이렇게 빨리냐고 거북이 지었잖아 존나 귀엽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빨라 말이 돼 너 거북이 봐봐 아 잘 지었네 좀 더 크게 지으면 안돼 숨겨야되는데 맞아 거북이 약간 뒤에 약간 엄마 거북이 해줘 크 뭐야 공치렁대 엄마 거북이 못 만들어 내가 해줄게 너가 만들어 봐 어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엄마 거북이 해준다 엄마 거북이 해준다 엄마 거북이 약간 백년산으로 만든다 혹시 거북이 서있는거 아니지 거북이 거북이 백년살았어 아니 저거 벽을 어떻게 세운거지 진짜 말이 안되는데 어떻게 한거야 현무래 현무래 현무 이거 어때 조개껍데기 잠깐만 bgm 조개껍데기 맞나 나이 그럴 듯하게 바꾸고 있어 뭘 minds 문 문 나중에 설치 해야 되겠어 인어공주를 만들어야 되지 않아 인어공주 거인으로 못만들 비타니아 인어공주 거인으로 만들어줘 인어공주 없는 인어공주가 사는 바닷속이라고 하면 돼 아 내가 인어공 좀 만들어 줄게 알았어 기다려봐 엄마야 엄마 내가 인어공 좀 만들어 줄게 아니야 이거 다 두꺼워야 돼 숨겨야 되니까 다리 더 두꺼워 두꺼워 더 두꺼워 해야 돼 아니야 아니야 더 두꺼워야 돼 좋아 이 정도는 두꺼워야지 어? 어? 이 정도는 두꺼워야지 아니야 더 두꺼워야 돼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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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어공주 만드는 중 인어공주 만드는 중 좋아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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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내가 인어공주 만들게 모두가 태어나면서 비대칭이야 그 대칭이 다 맞을 순 없어 꼭 만들어줘 꼭 만들고 있어 봐봐 잘 누워있네 아 아 아 니 조개가 인어공주 가리잖아 아 아 아 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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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하나 잘라야 되잖아 아 조개가 가리잖아 인어공주 다리 하나 잘라야되잖아 얘 꽉 채우라고 다리 하나 잘라야되잖아 얼마나 크게 만든거야 악어야 존나 크게 만든다 했잖아 이래야 숨길거 아냐 아니 그 꽃게 그렇게 만들면 어디다 숨기게 어? 몸통에 숨기면 돼 꽃게 존나 크게 만들었어 그러면 찾기도 쉬울거 아냐 아 아니 다 엮어놓는거지 이런걸 애들이 이게 뭔 이게 뭔 이게 뭔 이게 뭔 거북이여라고 말 나올 때까지 지워야지 근데 악어야 다리 길이가 다른데 내가 맞춰줄게 그게 그 불편함을 알아야지 이제 나간다고 애들이 이 상자 대놓고 이놈공주 개잘 만든다 와 야 물 다 부어? 얘는 오른팔이 좀 짧아 물 다 부어봐라 근데 이 피똥한거야 피내나 부 그거 비키니 응 비키니 꽃게가 먹었어 꽃게랑 악수하고 있습니다 아 악수 좋다 뭐야 높이가 다른데? 흠 어 좋아 이스터 애그야 흠 아니 ㅋㅋㅋㅋㅋㅋ 헛 Coke 잠깐만 대가리 한 번씩 보고 음 이렇게 생겼구만 개 잘 짓고 있어 지금 지려 얘는 턱이 하나 더 올리고 너무 잘 짓는데 민호군 어디 리터야? 우리 시불보하네 잘 짓는데 봐봐 우리 일단 짓다보면 지워진다니까 무의식으로 뒤통수 깎고 좋았어! 진행시켜 이거야 진행시켜 어때 리터야? 아 좋아 아 눈이 두 갠데? 부풀점 아 니 팔이 달아버린다 살짝 빵빵이 느낌으로 가자 하나 깎아줘야지 이빨 이빨 너 빵빵이 알아? 어키엄 빵빵아 어키엄 흐흐흐흐 근데 빵빵이 뒤통수 벽에 박았어? 리타 뒤통수잖아 리타식 뒤통수 나 넷 짱구인데 꼬리도 만들어줘? 리통수 내 뒤통수 짱구인데 리타 어때 이빨? 치열 이빨이 존나 많아 어? 아는거야? 나 듬성듬성 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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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럴 아쉬워 입만드니까 병신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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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화이네 끝났네 희대의 역작을 만들게 자 숨겨라 자 여기서 일단은 높이 여기까지는 쌓아주고 리타씨 뭐 만들고 있어 나 여기 문 핑민씨는 인어공주 인어공주 좀 그만 그만 만들고 다른거 해봐 여기다 숨길거야 몸통 만들어서 숨겨야지 여기다 아니 아 저희 상대팀이 나한테 핵 써가지고 튕기겠어 팅버그스네 지리네 아니 추가시간 무조건 필요하겠는데 그니까 바쁘다 바빠 축하시간 필요하? 10분 보고 5분 필요한거 보니까 10분 해야겠다 흠흠 10분 1분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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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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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 그리고 3분 복사해서 쓰면 될 듯? 등껍질? 어디? 거북이 위에 상자 하나 있을까? 내 거북이 위에 상자 없는데? 어? 왜..왜 가져감? 이거임? 어? 오오오오오 아 점프맨 금지야? 아 안 돼 점프맨 안 돼 점프맨 형식 금지네 계란은 상관없고 야 물이어서 다 상관없지 않냐 여기 흰선까지 다 물 채울 거지 그러면 상관없겠다 바닥에 숨기면 안 되겠네 그럼? 어? 바닥에 숨기면 안 되겠어 숨겨야 되지? 바닥에 숨겨야 되지 그래? 좀 어렵네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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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높이서 채운다고? 아니야? 거긴 입구잖아, 핑맨아 이런 우리도 힘들 것 같은데? 아 얘 무한물로 다 채우는 거 아니니? 이렇게 높게 하면? 휩쓸림 우린 상관없잖아 숨기러 와야 될 거 아니야, 상대 거 털면 여기 깔아봐 여기다가 너 숨겨 놓지 않아 그냥 숨겨 놓지 말자 아예 숨겨 놓지마 음 오케이, 숨겨 놓지마 하나도 주지마 모함을 네가 만들었어? 하나 주지마 어? 이미 털렸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좋아 아 어렵다 모드가 달라서 뭐가 뭔지 모르겠네 아 괜히 이거 했다가 걸릴 수도 있겠다 돌보면 한 칸짜리도 가능하다고? 근데 애들도 찾는 거 가능하잖아 근데 어차피 저기 물 깔아 으흠 아니야 아니야 물 안 흐르지 하나 둘 셋 넷 내가 상자 지금까지 몇 개 깔았지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근데 나 상자 했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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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어공주 입안에다가 뭐 했지? 아냐 존나 티 나는데 뭐야 티가 존댔다 물 부으니까 티 나 조졌어 대정사야 색이 다른데? 이거봐봐 나한테 TP해봐 어? 뭐가 있어? 조졌는데 이거? 쪼고를 파 아니면 거북이 똥꼭 한거야 좋았어 몰라? 시X 몰라? 와 망했다 야 맞은편이랑 왼쪽 집은 그냥 싹 다 수영해야 돼 오 쟤네 뭐야 쟤네 무림? 쟤네 더 심한데? 잠수해서 찾아야 돼 쟤네도 심한데? 둘 다 똑같음 다 채웠는데? 뭐냐 쟤네 어떻게 채웠냐? 가짜 블럭 뭐라 해야죠? 이거 고스트 블럭 달라고 종룡이 TP TP시치 뭐야 오늘도 TP다? 야 근데 우리 인어공주? 인어공주 저거 뭔데? 인어공주 리타야? 아니 그래서 내가 머리 떼놨어 다시 다를거야 근데 다들 어항이야 근데 왜 다 물이야 오늘? 뭐 말도 안 했는데 용암이 안되고 여름이었지 여름 우리 게임 동화 폰타임이었는데 폰타임? 폰타임은 그거 아냐? 어 근데 저기 건축가긴 하다 물 진짜 개 깔끔하게 높게 채웠네 아 씨발 물 어깨 채웠냐 우리 물 튀어느라 고생 좋네 물? 이거 존나 쉬운데 어깨 이거 어깨 채웡? 우린 이거 그냥 그 기업자로 물 설치만 하면 다 채워지죠 맨 위에 설치하고 한 칸 까면 돼 응 리얼? 우리 지금 시간 없어서 못 채웠어 벽 다 맞고 우리는 유리 유리로 다 맞고 하여간 그 세 칸에서 무한물밖에 안 만들어서 그래 내가 봤을 때 나 초단위로 생긴 어떻게 와 지금 이게 뭐 그러면은 투명 블럭 안 썼으면은 투명 블럭 뺀 다음에 서버를 열면 되는 거 아닌가? 투명 블럭을 썼는데 우리는 아니 모드 투명 블럭 고스트블럭 고스트블럭 리플레이스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님? 우리 집 안에는 고스트블럭은 다 지우자 리플레이스로 우리 없어 우리 들어갔을텐데 고스트블럭으로 없긴 했을텐데 우리 나 이제 아니 나 우리 집에서는 거의 안 튕겼는데 시작 지역에 있으니까 개 튕기는데 저기가 개 튕김 응 나도 우리 집 오고 안 튕김 저 튕김 아 뭐야 또 튕김? 집안에 동화 있을텐데 밖으로 나가면 튕겨 밖으로 나가면 튕겨 저 근처에만 가면 튕기는데 어디 어디로 가면 튕김? 여기 어디 근처 그 가운데 센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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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센터에 뭐 있나? 근데 여길 안 갈 수가 없잖아 센터 물 빨아 이거 물 빨아 이거 뭐야 이거 너네 집에 이거 물 뭐야 센터 물 좀 빨아 길에 물 까는 거 뭐야 이거 어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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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와 너 생각도 참 나 물 너무 약같은데 아 나 중력집 가면 튕김 아니 정면으로 가면 튕겨 그니까 가운데로 가면 튕긴다 아니 중력집 가면 튕긴다니까 그냥 가운데라이 아니 맞으면 맞아 가운데라이 정면으로 들어가봐 그니까 정면으로 들어가면 튕기는데 정면으로 가면 튕긴다니까 우회전 길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좌회전이랑 옆구리기를 아니야 나 나 뒤보면서 들어가니까 안 튕기는데 어떻게 생각함 어? 그럼 뒤보면서 들어가니까 저희가 만든 비밀입니다 사실 노란팀에서 뒤보면서 들어가니까 괜찮은데 저쪽 쳐다만 봐도 튕기는데 그니까 뒤보를 보면 튕기네 메두사네 여기 너불아 뒤로와봐 어 너불이 안 튕긴다 뒤로오니까 야 너불이 야 나도 들어가면 돼 야 보면 안돼 아 진짜 들어가다가 정면으로 돌아와봐봐 180도로 나 튕겼네 잠깐만 돌고래 때문인 것 같은데 이거 아 나 뭐야 나 이제 멀리서도 원격으로 튕기는데 아 네 안녕하세요 그니까 멀리서도 여기 보면 튕기는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 브런팅쪽 그냥 싹 밀자 아니 아니 모드를 빼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차라리 모드를 빼자 우리 그 숨기는 모드를 빼자 어때 그래 그러자 그럼 아니 이게 개웃기지 않아요 뒤로가면 안 튕기는 거 시몬 진짜 안 튕기는데 야 아까 안 튕겼다 들어오고 나서 앞에 보면 안 튕깁니다 아 여기서 안 튕겨 여기서 안 튕겨 아 나 계속 튕기는데 안 튕겨 뒤로 바로 돌아 아니면 저 돌고래 문제 아니야? 저 앞에 돌고래 밑에 있는데 쟤 보면 튕기는 거 아니야? 돌고래 떨어져 죽었어 이미 아니 이 돌고래가 떨어졌다 올라왔다 떨어졌다 올라왔다 계속하는데? 봐봐 아 근데 이런 말 해도 되나? 튕기기 전엔 욕이 안 깔려있었어 아니 얘가 자꾸 텔레포트하는데? 그럼 일단 내가 죽였어 내가 죽였어 어 내가 죽였어 한 10부터 해 월드헤디 뺐다고? 월드헤디 뺐어요? 그럼 손으로 손수 빼 시발 시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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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 위에 깔아 불러 아니 이거 계단에 물이 다 이식당했어 이거 그래 양동이들고 하자 양동이들고 잠깐만요 저 방풀중인데 지금 건축하는거 봤는데 이거 어떻게 방풀하지마 내가 왜 방풀하냐고 방풀하지말라고 아니 저럴들도 룰위반이고 지금 하는것도 룰위반이면 똑같은거 아니야? 방풀하지말라고 더러움의 끝이다 저거는 방풀이 아니라 저정도면 이제 이거중에 거미집을 설치하고 있네 방풀하지말라 자꾸 그러면 저희도 계단에 거미집을 설치해요 다시 물 깔아 시발 야 물 깔아 안되겠다 와 확실한거 봐라 와 안되겠다 너네 일단 빨리 물부터 빨자 아 오케이 시발 우리집 또 거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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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임 시발 해보세요 와 이거 내가 못 봤어 알았어 지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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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울게요 죄송합니다 지우겠습니다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있습니다 됐다 됐다 지우고 있습니다 나 저렇게 얘기하면 중력형 집이 얼마나 깨끗할지 난 기대돼 자 지우고 있습니다 아 시발 우리집을 그냥 찾아가면 다 먹을 수 있어 그냥 지우고 있습니다 꺼내가면 돼 냉장고야 그냥 꺼내가면 돼 고스트필라 없었어 어 고스트필라 없었어 우리집도 무인 편의점이야 어 그런거 다 편의점 지금 편의점 투명 우산보다 싸 그냥 가져가면 돼 아니 지금 보면 그냥 편의점이야 아니 지금 보면 벽도 뚫려있잖아 우리 재난지원금이야 그냥 받아가면 돼 그냥 이미지 존나 어려워 야 근데 상자를 가렸던게 진짜 다 뚫려있긴 하네 아니 근데 멋산에는 물량이 좀 많긴 하다 우리는 절반인데 아 그냥 줘버렸네 촉촉하잖아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어 모드가 갑자기 사라진 관계로 지금 한 찾는 시간을 한 10분 정도로 할까요 오케이 10분안에 우리 상자에 도달할 수 있겠어 10분이요 10분안에 해야죠 뭐 오케이 해보세요 자 그럼 10분간 여러분들 각자 집에 어 이제 가가지고 우산을 이제 찾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집에 가장 많이 우산을 가지고 간 사람이 우승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야 mpc는 있지 이거 mpc는 있죠 야 이거 근데 야 투명사다리로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그럼 안되지 그거 야 여기가 제일 궁금하긴 하다 엄청나 딘콕이들보다 야 그래도 여기 계단 편하게 있었네 야 그래도 여기 계단 편하게 있었네 얘네 계단 편하게 있었네 이거 수줍도 없어 이거 저희는 아 수줍이 아니라 중간중간 공기방울이 있어요 야간 출시를 쓰시는 걸 추천하고요 야간 출시를 쓰시고 공기방울에서 숨 한번 쉬고 가세요 계속 네 송이 방울이 있어야 돼요 근데 칼 어디서 놨어요 돌검 슬리시 돌검 아 여기 숨구멍이 어디있는데 아 여기 숨 쉬고 가야돼 야 보거가 때려서 독댐 걸린다 야 보거가 때려서 독댐 걸린다 아쉽네요 의미없어요 그거 네 안 죽어요 여기 누구래도 신기하네 아 숨는다 숨구멍에 얼굴이 안들어가 아니 악어님 아니 짐 문은 열어셔야지 악어씨 짐 문 안전하세요 문도 이거 가짜인가? 아니 문 안열고 가는건 진짜 좀 그렇다 아 이거 문이 가짜인가?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너무 아파요 뭔가 응격을 해 원래? 너무 아파요 아니 윙구멍이 어디있어요? 나만 숨구멍 안보이냐?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야 야간투심 명령어도 안먹는데? 뭐냐? 한글로 야간투심 안되는데? 야 얘네는 근데 어디에 있냐? 와 아 나 함정에 걸렸다 우리 함정 없는데? 함정이 있어? 한 칸이라서 들어갔더니 수영 멈춰져가지고 못 나간다 아쉽네요 수영이 멈춰서 못 나간다고 돌검 야간투심 명령 막혔어 갑자기 아니 한글로 쳐야돼 됨 됨 빨간색으로 됨 어 안된다 어? 안된다고 갑자기 사라졌어 아니 볼건 없는데? 대보고 말을 해 아 대보고 있어 대보고 있어 대보고 있어 왜 됨 그니까 난 안돼 나도 안돼 나갔다 들어와 봐 물에서 죽으면 먹히나? 어 아파 나갔다 들어오면 돼 나갔다 보다가 되네 아 뭔가 그 좀 이게 되어있을 텐데 물 속에 없는 거 아니야? 나 따로 떤다 진짜 그런 게 쓰레기다 동력아 어? 여기 아닐까? 난 솔직히 멈춰 걸고래 데미지 1이라면 존나 세 데미지 5인데 아쉬운 거죠 아쉬운 거죠 우리 언니 한 지랄 숨도 못 쉬잖아 여기는 아니 공기방울이 없는데 여기는 이거 있는가 맞다 수인님 수인님 일로와봐 나한테 쳐줘 여기 올려줘 여기가 어딜까? 아니 여기 집 여기가 아니라고? 여기가 아니라고? 아가야 돼있다? 그 정도로 수준 높게 숨겼단 말이야? 아니 이거 물 많이 거슬린데? 아니 이거 보고싶기가 물방울 먹을 때만 턱 때려 아 여기 사다리가 있었네 앞으로 보고금지 나오겠다 아니 이 정도면 뭐 근데 이거 여기 무슨 게임이죠? 파란팀? 저기 원신의 폰타인이요 어 원신을 하다 말아서 너네 트리거 해달나? 아 트리거면 말이 되네 코스트 블록이 없으니까 트리거로 했나봐 아 저거 나 갇혔다 야 물 이 시체 떠다니는 거 개무섭다 야 무슨 돌건 개많이 떠다니래 야간특시가 안 먹혀놔 아니 나 이거 나갔다 들어봐 갇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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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거 약간 통발 통발이야 통발 통발이다 여기 야 특급 기계? 갇혔다 아니 은누이 상자가 안 보이네 이거 죽는다 아니 이 와중에 나 좀 구해줘 할 수가 있어? 어? 아 여기 반쯤 걸쳐서 나한테 고기만 아 있긴 하네 색이 차갑다 야 이거 죽으면 나갔다 노란색 안에 있음 노란색 돌 안에 있네 그냥 아 뭐야 이거 나갔다 들어야 된다고? 나갔다 들어야 된다 어 나갔다 다녀 그런 길이 있어? 고긴가? 나 나 내 이름 반 뜸? 안 보이는데? 아 시발 복어 새끼들 이거 너네 뒤져 중갱님 집 오른쪽 오른쪽 뒤쪽에 노란색 아니 여기 설문가니까 물 흐르잖아요 이거 좀 치워주세요 뭐야? 어 아 여기 있었는데 어디갔니? 아 입구에 물 설치했는데? 뭐 없나? 그냥 머사지 까는 게 나을텐데 나머지 아니면은 지상으로 가 내가 우리 집 뷔페야? 노란색 집 말하는 거 맞지? 어 노란색 집 노란색 집 은근 뭐 없어 이거 풍발에 죽는 거 진짜 기분 너무 나쁘다 이거 보인다 Ayde 보인다 수 있다 가쳐서 죽었어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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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구야 어딨어? 나 여기 있어 너 너 뭐 들고 가는 거지? 무빙이 나 들고 가는 건데? 아 어디 있어? 아 시..발 야 돌검이 안 꺼려줘 나갔다 올게 기다려봐 너네 집 거 아니잖아! 무슨 상관이여! 아 진짜 뭐 그래 미친 새끼들! 몰라 이틀 악어 될 거 같아 야 쟤네 집 거! 흔 나 빨리 털어 빨리! 아 얘네는 물이 이따 말아 뭐야 이거 홍수야? 아니 저희 다른데로 물을 차는 거예요 그거 힘들게 터들어 내가 봤을 때 아니 악어 집이야 야 일로 와봐! 우리 집은 꽉 차있지? 자 그럼 그냥 포기하자! 어쩔 수 없다! 뭔데? 구경만 할게 구경만 가져가 아니 얘네는 뭐가 없는데? 밖이네 우린 뭐 없어 우리 엄청 쉽게 생겨놨잖아 야 이거 몇 마리야 참말이 있냐 한? 저희 그냥 횟집이에요 그렇지 생생 횟집 아악! 복어 이 새끼 아 복어 개! 미친! 복어는 너네도 때리지? 우리 돌고래는 우리가 안 때린다? 야 복어 생각보다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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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복어는 도기야 그냥 근데 이 새끼들 돌고래에 비하면 복어는 양심 돌고래는 존나 아프다고 이 새끼야 3분 남았어 아니 얘네 상자가 없어 아 그럼 돌고래 좀 없애드릴게요 아 사실 가야겠다 집 밖에 나갈 수가 없네 돌고래 때문에 돌고래 없야되네 왜 그래 한번 맨 그걸 봤어? 하하하하하하 아니 대단한데 털렸네 이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무나 그거 걸렸어? 어 그거 걸렸어 그거 아니 대단한데 아 진짜 이걸 이걸 열 생각을 해보는 미친놈이 흥맨아 니꺼 다 털렸는데 여기 왜? 털릴만한게 갑자기 길이 뚫려있었어 아고야 거기 고스털록이라 아고야 내 상자도 다 야 머싸가 다시 털어갔어 머싸 죽여줘 리타야 머싸 죽여줘 어 리타야 머싸 좀 죽여줘 그래서 머싸 떨어져 리타야 죽여줘 자동문 레전드 하지마 괴롭히지마 괴롭히지말라잖아 괴롭히지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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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미역사에 있는 상자 열릴 수 있는거 맞냐 저거 당연하지 거짓말하지마 이게 된다고? 아니 그 미역 안근에 한칸이 있잖아 형 그러니까 위에 모래있어서 돌고래가 가려주네 야 한개 들어있네 이 존나 쫓아난거 봐 시발 한개라도 넣어준게 어디야 한개라도 넣어준게 어디야 누가 너무 발견되기 싫잖아 아니 안나가져 야 너블집 근데 저상자 신선하네 그니까 저거 야 얘네 나가는 길이 없어 누나 이리와봐 누나 여기있었어 뭔소리야 나가는 길이 없다는게 안나가지 신박하게 숨겼네 아무도 안열더라 지금 누나 몸에 있다라 아니야 나 두걸 없어 아 그러네 돌곰 돌곰을 먹고나면 나갔다 들어와야되네 응 악어집 다 털렀나 내꺼 다 털렸네 다 털렀어? 야 다 털렸네 빅맨야 니꺼 그냥 대놓고 다 털렸잖아 아니 저거 열려있었다 아니 그 고스트블럭이라 바로 보였다 이 만족함? 나는 난 그냥 줬잖아 악어와 악어와 여기서 왔어 악어와 여기서 왔어 여기 뭐있어 생각해보니까 중력이네 한번도 안눌러갔어 미안해 여기 맛없어 거기 가면 돌고래가 뭐야 아 여기 없어졌어 여기요? 여기 저희집인데 어떻게 나가? 왜 나갔는데 왜 베트만 있잖아 아니 나 여기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아까 가면 안되는곳으로 3 2 왔다 나 한번 왔었음 땡땡땡땡땡땡땡땡 한 번 왔었음 한 번 놀러왔었음 아니 그럴거면 아까 노란팀 삭제하자고 할때 하지그랬어 악어와 아니야 왔었어 이거 선물을 줄게 악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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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기존에 있던거 다 없애시구요 악어와 먹은 우산은 버릴까요? 악어와 먹은 우산은 저한테 보여주세요 아봐 다 버렸는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흐흫 아 나이스네 나이스 어차피 나가는거 안되있으면 원래 없어지는거라 어 아아아 아니 근데 먼저 발견했으면 AS 했을텐데 얘네꺼 보죠 너무 늦게 발견했어요 자 여기 어디였죠? 자 어딥니까요? 여공사이님 알려주세요 간다 살펑해 일단 저는 간단하게 숨겼습니다 일단 저기 해초사이 하나 상자가 숨겨져있어요 해초사이예요? 저 끝에 여기 하나 있었어 나 이거 먹었어 제가 먹었어 저 보이시나? 여기 끝에 와 이거 물이 많아 와씨 안보였어 수영으로 들어가면은 수영으로 딱 껴서 들어가서 상자 열면은 눌리냐 이거? 이렇게 하나 있었어 하나 이렇게 들어가면 열립니다 신박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돌멩이 아래 안으로 들어가면은 보이시나요? 아 여기 통발 아니였어 통발?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은 끝에 상자가 있습니다 여기 여기 너블루산 5개 있네요 오케이 너블루산이 왜있어? 너블루산이 왜있지?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 숨긴거랑 같아가지고 나중에 다른 사람이 설명해줄지 자 그 다음분 그렇죠 저거 보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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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운데 동굴로 오시면은 여기 있어? 여기 뭐가 있다고? 구멍이 하나 있어요 어? 구멍이 있었어? 아 구멍 안에 없었어 여기 올라오시면은 너블루산 5개가 여기 버려져 있습니다 어 올라가는 곳이 있었네? 저거 보이시나요? 야 위를 안봤다 이쪽 가면은 오셨나요? 네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씨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것도 없네요 숨막혀 죽으라는건데 우산이 어딨어 여기? 여기 우산이 어딨어? 나 거기서 죽었어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오시면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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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없네요 여기 아무것도 없네요 여기 아무것도 없던거 아니네? 남봉 내려간 어케타로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하하하 말도 안되는데? 여기 말도 안되는데 전달신던데 이거 어디있지? 쓰스키 찾는다 여기 자 털렸구요 다 털린거 같은데? 뭘가 머싸가 제것도 아는데 아마 다 털린거 같은데요 저거 저 내가 털었고 트리거 어디있어요? 트리거 위에 어? 위에 어디? 위에 그 섬에 뭔가 흙이 하나 이상하잖아요 섬 바닥을 보시면 돼요 이거? 그러네 흙 하나가 이상하네 아 섬에 있었던게 진짜였네 그리고 여기서 나가는 표지판을 누르면은 못나가고 있었구나 어? 뭐야 나가지네? 왜 약간 안나가졌지 이것도 설마 나갔다 나갔다 들어오면 나가지나보네 아 설마 트리거가 안먹혀가지고 나갔다 들어와야지만 되는거였나보네 아 OP 때문에 아 나 그런거였으면 리타님 죽였지 안되는거 같아가지고 나도 안죽였는데 자 저희집 설명하겠습니다 난 그랬으면 진작 도망갔지 그것도 맞다 아 혹시 여기 입구에 보시면 입구에 있어가지고 너브로산 털러가는 길이라고 써있어요 네 이걸 이제 우클릭으로 누릅니다 네 여기 오프닝지역으로 오죠 네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 길이 이상하게 하나 연결돼있어요 어 이게 길이에요? 네 이 길을 쭉 따라가시면 어 아 예예예 설마 이게 길이에요? 예예예 아 뭐야 여기 이렇게 가는거였어? 응? 길을 쭉 따라가시면 이 안에 상자가 다 있습니다 아 너블씨 저는 위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이거 위에서 열릴걸? 그냥 위에서 떨어지면 되잖아 여기서 떨어졌어요 물타고 올라와서 이렇게 뭐야? 어떻게 했다고요? 떨어지면 들어가지않아 그러네 어떻게 떨어지면 아 그러네 참 되네 어떤거? 어떤거? 물타고? 이렇게 떨어지면 되잖아 아니 여기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떨어졌대 아하 아 아 아 암튼 이렇게 다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집 다 한건데? 야 난 이래서 어게했냐고 한건데? 기가 막혔네 이거 이거 탈출 루트인줄 안쓰다니 이거 아 여기로 탈출하라고 해놨구나 하고 여기서 탈출했는데 아 이 기가 막히게 해놨네 아 아 나가는 길인줄 알았다 아 이거 길 연결할때 악어시 집을 몰래 가야되잖아요 아 들킬까봐 좁네 조마조마하면서 길 이었거든요 이거 아 리타씨가 나를 한번 본거 같더라고 아 진짜? 나 못봤어 아 그래? 나 못봤어 야 이거 하는지도 몰랐다 우리 그러니까 자 그럼 너블신에는 어디어디 해놨죠? 나한테 나 저한테 오시면 저한테 와보실래요? 네 자 일단은 하나 말씀드리면 저쪽팀은 10개입니다 10개 네 네 이쪽으로 오시면 되요 여기 아래아래아래 아 다섯개야 다섯개라고 합니다 다섯개 다섯개 자 열개 아니었어요? 다섯개 다섯개? 아 다섯개는 버려져 있었던거 다섯개라고 해요 다섯개 아 버려져 있었어 응 마지막에 넣을래가 못 넣었어 내가 음 그럼 그럴실 어 어디어디로 가면 되죠? 너 어디있어요? 지표로 할게요 네 여기 물 저 보이시나요? 아 내가 아까 왔던곳이네 네 여기서 얘한테 말걸면 됩니다 말걸고 가운데꺼 클릭하면 상자방이에요 응? 어? 어? ㅈㄴ 많은데? 질이네 야 질이네 그냥 눌러서 들어오면 끝이에요 전 이거 말고 없어요 힌트는 없나요? 힌트는 없어요 고스트 블럭도 없어가지고 와... 야 너 대단하다 그 다음에 나 나가는건 어떻게 나가요? 야 1이라고 보이네 멀리서 1이라고 보이네 1이라고 보이네 네 가까이 가면 NPC 이름도 보여요 야 멀리서도 보여 와... 확실하네 도망간다 아니 이거 리사님 확실히 중요하기가 순결화를 잘해 응 그 다음에 나 시봉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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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존나 서우네 칭찬했는데 시발 그 다음에 나 어 스위밍 어 왜? 이 나서 여기 여기 미크런트 밑에 자 미끄런들 밑에 너무 야 이미 여기 미끄런들 밑에 제가 이 정도면 얘네집 얘네집 안온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 나 근데 여기 그치 접근성이 개버러진게 아무리 돌고래 앞에서 잠깐만 잠깐만 니 잔어 Pack 야 야 아니 야 얘네집 돌고래 존나 아팠다고 그냥 얘네 지금 아무도 안 온 거 아니죠? 야 아가야 이제 돌고래 앞에 가봐 돌고래 앞에 가봐 아 깻잎몸 풀고 돌고래 앞에 가봐 아 존나 아프네? 어때? 이런 애들이 계단에 있다니까 계단에 있어서 못 나가 여기서 아 안 올 만 했네 올 만 했네 똑똑해가지고 확실해 역시 칭찬이는 실제끼가 맞는데 진짜 아니 칭찬해 주잖아 야 근데 너네도 너네도 복어 존나 깔았잖아 아니 복어는 안 죽잖아 숨고란 척 들고 존댄채 놓고 아니 복어는 인간적이잖아 복어는 인도적이야 복어도 살아야지 아니 복어는 죽여도 되잖아 지금 복이잖아 우리가 제일 쉽게 숨겼어 말이 맞네 말이 맞네 통발 만들어가지고 통발에 갇혀진 인생들 생각 안 하고 그거는 이제 그린캠프 아니 여기도 통발 있음 님네 여기 알어? 여기도 통발 있어 형 여기 통발 개 많아 여기도 여기는 그냥 집이 집 자체가 통발이야 여기는 우리는 그냥 갑자기 모드가 사라지면서 멸망했어 맞아 옥진이야 그냥 옥진이야 그냥 옥진이야 이거 자 자 여기 들어오시면 자 리타님부터 알려주시겠어요? 네 저는 우선 여기 문 앞에 옥지가 보고 있는 이 여기 숨어왔었는데 그냥 줘버렸어요 어? 세 개 있네요 뭐야 세 개 있는데 어? 근데요? 있는데? 제 건가요? 이 정도는 여기도 아무도 안 온 거 아니야? 네 네 님 건데요? 아들 그냥 그냥 수영이 심나서 그냥 저기서 수영한 거 아니 여기 그냥 여기 들어오면 오기가 싫어 뭔가 탁해 물이 여기 여기 근데 위에서 안 열리는데요 깨무 풀면 어? 네? 야 이거 안 열리냐? 응 어 너무 바닥이긴 하다 이거 어 야 깨무 풀면 열리는데 아닌가 열리나? 안 열려 안 열려 3칸이라 시프트 누르고 눌러보세요 시프트 누르면 열려 시프트 누르면 열려 아 시프트 열리면 열려? 어허 이상한 이의제기 거부합니다 아니 근데 그냥 안 열렸어요 저 소 아니요 그런데 여기 모드가 사라져서 투명 사다리가 없어진 흔적이거든요 저 망했어요 이렇게 올라가면 그냥 여기 어떻게 올라가면 어떻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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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시면 됩니다 네? 네? 야구씨 여기 상자에 있는거 보셨어요? 아니 어떻게든 올라가 보실래요 한번 그럼 여의식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든 올려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로 쭉 올라가신 다음에 자 자 일단 어떻게든 한번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여기 점프한 다음에 만약에 여기 만약에 했어 점프했어 그럼 여기 존나 점프해서 여기 성공 어 어떻게든 됐네요 됐네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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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모두가 사라졌는데 어떻게 해요 모두가 사라졌는데 어떻게 해요 생각보다 너를 사라지게 할거에요 아니 모두 사라져서 제가 건축할라니까 니들이 하지말라메 아니 모두 사라져서 제가 건축할라니까 니들이 하지말라메 거미줄 내가 거미줄 열심히 지으니깐 니들이 하지말라메 내가 거미줄 열심히 지으니깐 니들이 하지말라메 저쪽 올라가게 할라했어요 예 아시겠어요 아니 머사씨 저한테 하던거 왜 악어한테 안해요 내가 뭐라했는데 확실히 악어씨가 숨겨라를 천재적이게 해 멋있어 저희 리타씨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게 공부하거든요 이 약간 천재 DNA가 있어 둘다 리타가 확실히 마크 쪽에 재능이 넘사벽히 자 리타씨 여기 3개에 있는 어차피 이기지도 못하는데요 리타씨 이거 취급 안해줘봤자 뭐해요 잘해 맞아요 빠득빠득 이거 인정 안해주려고 아우 참 잘해 여기서 내려오는 길에 조개 흰 큰색깔 조개껍데기가 있어요 예 여기는 원래 어떻게 올라왔어요 여기는 원래 여기 사다리가 없어진 이상 아 사다리가 원래 있었어? 리타씨는 사다리 없어져서 못올라갈걸 아는데 내가 털었어 수습 안한거네요 그냥 아니 그 후에 수습하지 말라며 건축 끝났다고 손 대지 말라면서요 여긴 내가 털었어 여긴 내가 털었어 진짜 확실해 어떻게 털었어? 어떻게 털었어? 안 가지네? 어떻게 털었어? 못올라오게 했는데 가졌어? 여기 여기서 가졌는데 가질거 같은데? 여기서 어떻게 가죠? 점프앱이야 점프앱이다 이건 점프앱이다 이건 진짜 점프앱 이건 점프앱인데 아니 난 내려오는 길로 만든거야 사다리로 흐흫 그러니까 선재야 사다리가 사라져서 유감입니다 예사 잘했다 아 근데 잘했다 여기 아 이 집이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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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내꺼 내꺼 모두 사라지면서 옆구리가 쫄려서 다 보여 어디에요? 아 나 핑계 형꺼 뭐가 쉽더라 왜 이렇게 쉽더라 여기 여긴 그냥 뭐 이렇게 끼는다 기쉬운게 하나 있고 모델이 사라져서 모델이 하나 사라졌어 이거 그냥 맛조개 맛조개 아닌 맛조개 아 근데 여기 저기 우산이 있어요 저희 참 불쌍한 집이거든요 저희 우산이 있어요 이거 수습도 안 했어요 아버지 우산이 있어요 비페야 비페 네 털어왔어요 아 이거 제가 털렸어요 저희 이렇게 열어놨다고요 그냥 다 열린거 아니에요? 우리도 열렸잖아 저희 그냥 번쩍 열어놨어요 그냥 우린 물도 없잖아 이건 불이에요? 이건 불이에요? 물 아니야? 지금 아세요 이건 물 아니야? 이건 물이잖아 저희 인어공주 옆구리 열렸다고요 의미해 저거도 숨 막히진 않았잖아 우리 인어공주가 열렸어요 숨 막히진 않았어 이렇게 하면 막히는데 다시 아호씨 어디서 나호씨 하나 쳐다봐 이거 아 저는 머블씨 그냥 혀 깨물고 뒤지세요 저는 여기다가 숨겼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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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로 물에서 그냥 떨어지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에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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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안 막히는데요 이렇게 떨어지다 보면 들어가져요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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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아냐 이거 떨어져서 들어가짐 여기서 캐지던데 뭐가 그냥 들어가진다고 여기 밑에도 있는데요 어 아 뭐야 그래? 거긴 못봤네 오 밑에도 있어? 어 그건 몰랐네 왜 그것만 가져갔어요 가져갈거면 둘 다 가져가시지 보이는데길래 보이는 것만 가져갔네 여기 여기 밑에 밑에 여기도 있어요 여기 보세요 어디? 제가 제가 여기 이거 열심히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여기 다섯개 만드기꺼 어 근데 여기다가 여기는 거의 막 미치게 오긴 했어요 아니 아니 내꺼잖아 만드기 밑에꺼도 있어요 아니 여기는 아니 여기는 집 안이 너무 더러워서 오기가 싫었어 나 악어 평소 성품을 생각하면 여기 더러워서 원래 마지막으로 평소에서 받아서 딴 데 못 찾으면 응 내가 오늘 결국 찾는게 시간이 적었음 내꺼 이게 끝인가? 그러니까 평소처럼 잘 만들었을 거 가지고 안 했지 안 했지 근데 오늘도 잘 만들었나 그러면 하나 더 있어요 뭐죠? 궁금한게 근데 거북이에 왜 귀에다 물을 흘러요 근데? 악어가 더럽게 한답시고 너네 다 어왕이긴 다 품성이에요? 오왕 편하지 않았어? 오왕 편했는데 솔직히 아 없앴던거 같아 나하고 지금 거북이 어디로 들어가는거에요 그거 지금? 어디야? 아 다리구나 아니 제가 오해했네요 없어 없어 이제 끝난거 같아 저희가 지금 당연히 졌구요 저희가 몇개냐면 오우야 우리 많은데 생각보다 10개 22개 24개인데 중력이네 팀이 몇개야? 10개 20개 25개 29개입니다 아 이러면 우리가 제일 잘했네 아 아 자 일단은 저희 악어픽맨 리타 팀이 일단은 2등입니다 저희가 어 그래도 꽤 많이 모아서 2등이네요 자 저희는 동아라는 주제로 이렇게 만들어서 했었구요 자 1등 팀이 아 인어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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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이요? 네 아 이거 꽂게 아니 차라리 멜저보단이라고 하세요 아니 난 수석보다 사람만간줄 알았는데 옥지랑 빵빵이는 왜 이 사람 생채 실험한줄 알았어 인어공주가 이제 사람이 됐을때 버전이라 이제 왕자님이요 아니 근데 중력형팀은 무슨 뭐임 주제가 저 여름 여름이라서 워터파크 한거 아니었어? 아 여름이구나 아 그래서 워터슬라이드 자 그리고 자 그리고 여기는 그 주제 뭐 뽑았었죠? 중력이네 팀님 아 여름 아 그래서 워터파크 이렇게 하셨구나 아 근데 너블이랑 시야카 동시에 싸웠어요 그래요? 바다를 하려는데 겨울바다 무시하냐고 겨울바다 무시하냐고 겨울바다 무시하냐고요? 여름인데 겨울바다 발작을 하더라구요 자 여기는 이제 중력 중력순위 너블팀이죠? 네 우리 우승 축하드리구요 자 다음으로 꼴등팀인 머싸 남복만득팀이죠 진짜 확실해 진짜 자 주제가 뭐였죠? 저희 게임입니다 게임이요? 게임이요? 어떻게 근데 다 바다냐 진짜 뭐 여름이니까 와 미쳤다 그 원신은 폰타인인가요? 예 와 아니 아니 근데 사실 여기 팀이 그 모드만 있었으면 여기가 사실 1등 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맞아 죄송한데 저희는 애초에 모드가 없었어요 맞아 없었어? 저희는 예인상 고스트 몇 개만 설치했지 아니 근데 솔직히 여기 잘 잘 털릴수록 양심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뭐 계속 아 여기는 모두 고스트 블럭이 없었어? 아니 중혁씨 아니 왜 갑자기 그 억가하려고 하시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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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가 칭찬해 드렸는데 아니 이게 남복님이 다 중혁형 10등갑 때문에 그래 중혁형 10등갑 때문에 그래 중혁이 잘 지었다 근데 아니 중혁이 하는 거 보면 10등갑 돋는다니까 진짜로 너무 잘했어 아니 근데 일단 적당히 할게 꿀떡 할게 와 진짜 레전드 이거 1등 하면 안 되겠다 이거 아니야 아니야 농담이야 농담 아니 근데 지금 애들 근데 건축 진짜 졸라 빨리 하더라 특히나 여기 어? 유리 왜 이렇게 빨리 채웠어요? 근데 진짜? 저 여기 그냥 개빨리 했는데 그냥 유리 어떻게 이렇게 빨리 채워? 우리 물 채우고 매영 잡는 곳이야 딸깍 딸깍 진짜 미쳤다 우리 진짜 평균 나이가 높아서 좀 느렸어 우리 딸깍 딸깍한테 저기 다 채웠길래 버그 쓴 줄 알았어 진짜 우리 여기는 건축물이 이뻐 우리 숨도 안 쉬고 그냥 다 같이 그냥 바로 바로 이쪽 벽 채우자 이쪽 벽 채우자 하고 다 채웠어 와 진짜 여기는 진짜 대박이다 그럼 힛